내가 계속 고민해 봤는데 난 너를 못 떠나. 특히 이 편은 그 새끼가 네 주변에 맴노는 걸 안 이상 네가 나 꼴도 보기 싫다고 제발 꺼져달라고 애원해도 난 너를 떠날 수가 없어. 미괄식 구성인 거지? 어. 나 지금 너무 긴장돼서 그러는데 핵심 내용으로 좀 빨리 점프할 수 없을까? 근데 내가 너한테 가기까지 해결해야 할 일들이 좀 많아. 그러니까 네가 나를 조금만 기다려줘. 꼭 기다려야 돼? 그냥 지금 오면 안 돼? 지금은 안 돼? 왜 안 되는지 물어봐도 대답 안 해줄 거지. 그럼 이것만 대답해줘. 나한테 오고 싶다는 말이... 그러니까 너도 내가... 나도 네가 좋다고. 그 뜻이야. 뭐야? 어디 가? 나 집에 가려고 너랑 이렇게 야방에 붙어있다가는 기다리고 뭐고 못 할 것 같아서. 우리 일몰 이후로는 서로 거리를 두는 걸로 하자. 너가 예전에 쓴 계약서 다시 부활시켜. 야야! 야야. 좀 진정해. 안 돼. 나 갈 거야. 집에 가서 분석할 거야. 네가 언제부터 나를 좋아한 건지? 네가 지금까지 한 말들 복귀하면서 행복할 거야. 프라이데이